중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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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간 발라드 좋아한다 했었잖아요 네 백지영씨 아세요? 다행히 알죠 총맞은 것처럼 총맞은 것처럼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백지영씨의 총맞은 것처럼 정말 유명한 노래지만요 이 노래도 유명합니다 이젠 다시 사랑하네 음치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젠 다시 사랑하네 왜 사랑 안할까요? 이전에 있었던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 힘들어요 다시 내가 사랑할 힘을 못찾겠다 어쨌든 이젠 다시 사랑하네 라는 표현 중국어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레이 쥐 부아이 레이 쥐 부아이 레이 쥐 부아이 레이는 나 힘들다 쥐는 그냥 느끼다 나 힘들다고 느끼다 그래서 부아이 사랑하지 않다 아이가 사랑했죠 부아이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나 힘들다고 느끼니까 나 사랑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사랑 안할 거다 이제 다시 사랑 안해 레이 쥐 부아이 이제 다시 사랑 안해 레이 쥐 부아이 이제 다시 사랑 안해 레이 쥐 부아이 레이죠의 부아이 여러분 내일 만나요 스팟!